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해줘서 고마워 엄마, 눈에서 잠이 들 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 엄마 아니에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아빠, 아빠,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엄마,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족이라서 고마워요 아빠, 엄마는 나만 보면 우리 예쁜 달 고마워 아빠, 엄마 아니에요 함께 가서 고마워요 아빠, 아빠,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엄마,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족이라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온천교회 성기고 있는 김미야 집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와 또 우리 가족 이야기이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16살 때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온천교회에 다녔습니다 만 30년째 온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행복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 때문에 가끔 힘들기도 했지만 열심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4살 겨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또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후 제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고민하게 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과 또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물아홉 살이 되어 남편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가 다운 중후군에 무뇌하라는 판정을 받고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을 많이 원망했었고 또 아기를 내가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주가 되던 날 의사선생님께서는 아기가 기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형이라도 괜찮으니 뱃속에서만 살아있어 달라고 기도하며 아기를 출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출산하지 않고 둘째를 입양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열 달이 지나 태어난 아기가 우리집 첫째 상민입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이었고 지금은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입니다 욕심도 많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칭찬이 따라다니는 아들입니다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한절 한절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켰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7살에 500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800절 900절 정도로 암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무엇이든지 하는지 중학교 1학년 때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지도자반이 등록하고 청년부 선생님들과 공부하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내가 지칠 때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암송해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며 지친 나를 힘을 주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입양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은 동생이 많은 것이 좋다며 함께 기뻐해 주고 찬성해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중2가 되면서 핸드폰이 생기고 나와 대화하기보다는 핸드폰 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점점 성경 읽기나 말씀 암송을 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엄마 아들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두 명쯤 적었다면 자신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많이 다닐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참 많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번 예수님에 대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려주었던 복음인데 이제야 우리 큰아들은 은혜의 때를 맞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도와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심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날이 꼭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면 자신이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생들 한 명 한 명 영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생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첫째가 3살 되던 해 주위에서 많은 분들께서 둘째를 낳으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서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기간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해보는 입양이고 주위에 입양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편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10편 15편 4절 말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만을 생각하며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모두 반대하셨고 친구들과 형제들까지 우리 부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아기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만난 우리 둘째가 당시 생후 15일이었고 지금은 14살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다는 감격과 감사로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이내 육아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집에 오던 날부터 아기는 울고 또 울고 울고 너무나 많이 우는 아기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는 아기를 보면서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또 넉넉하지 않은 우리 가정경제를 나중에 아기가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들과 걱정을 하며 또 하나님께 묻고 울으며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처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예수님 예수님을 전해준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귀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후 가끔 아이는 생모에 대해 물었고 또 가끔씩 찾고 울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저는 같이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 우리 부부는 셋째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를 입양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저를 외면하셨고 시부모님은 저를 매일같이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내가 느낀 그 기분 그 감정이 아마 고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혼자 되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함께 하셨고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잠깐 저희 둘째 아들에 대해 소개하자면 저희 둘째는 속이 깊고 따뜻한 아이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동생 둘을 함께 안고 있는 아들이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열한 살이 되던 해 우리 둘째 아들은 저에게 엄마 아직도 우리 엄마가 내 생각 하실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그렇겠지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더라도 문득 문득 내 생각을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었더니 우리 둘째가 이제는 우리 엄마가 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엄마는 내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실 거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고 저도 울고 같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네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야 너희 엄마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렴 하고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자신의 출생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으로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이는 이제 모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자신은 좋은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입양 알아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부에게 부모님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4살이 된 상준이는 동생들과 아주 잘 놀아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엄마와 관계가 멀어질까봐 스스로 핸드폰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면서 꼭 엄마 사랑 같다고 이야기해주며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라는 말로 저를 울리는 아들입니다 키가 아빠만큼 컸고 체격이 우리집에서 제일 크지만 내게 와서 애교를 부리고 안기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집에 와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준 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10년 셋째가 생기면서 둘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며 행복해 있고 저희 부부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말씀을 듣던 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구월하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들 셋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1년 동안 입양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사랑한다면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013년 41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남편과 함께 순종하여 입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전과 달리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많은 준비와 비용이 필요했고 조건도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친정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친정 아버지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또 입양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해 가을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알았다면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걸 하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만 했더니 오랫동안 기도하던 부모님 구원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 시부모님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입양하면서 또 시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시부모님을 더 미워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니 아기가 오면 잘 키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러움 상처 아픔이 다 사라지고 진심으로 시부모님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만난 우리 넷째는 당시 생후 99일이었고 올해 8살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청소기 선풍기 제습기 전기밥통 등 안 부순 것이 없으며 위험한 장난 행동으로 날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아들입니다 우리집의 모든 아들들이 존댓말을 사용하는데 혼자만 제게 반말을 하는 8살입니다 그리고 제게 소리 지르고 화를 잘 내는 아들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저에게 거침없이 이러려고 나를 입양했어? 하며 말하는 당찬아이입니다 나를 당황스럽게 하며 나를 너무 지치게 하는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넷째가 4살 되던 해 2015년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이 줄고 영유아 유기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입양기간의 소장님들께서 여자아기들은 양부모들이 아기를 기다렸다가 입양하는데 남자아기들은 입양해 줄 부모님이 없어서 부모를 기다리다가 보육원으로 가거나 해외로 입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넷 또 키우는데 한 명 더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들을 한 명만 더 입양하자고 부탁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많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감사하게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항상 남편은 저에게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입양중독이라고 하고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 또 아들을 입양한다고 했습니다 자식 욕심이 과하다고 하시고 그럴 힘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부부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 부부는 아멘 아멘 하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필요 이상의 관심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중 우리집 다섯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사라져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3개월을 지내고 일시보호소로 옮겨서 6개월을 지낸 상태였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생모를 찾았지만 생모는 양육의 의사가 없어 아기가 빨리 입양되지 않으면 아기는 보육원으로 가고 생모는 영하 6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에 남자아기를 입양하려는 가정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입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아기를 만났을 때 너무 작은 체구에 깜짝 놀랐습니다 9개월이 지났는데 7kg 조금 넘는 아기였습니다 우리집의 아들들은 모두 건장하여서 100일쯤 지나면 다 7kg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라는 구하기엔 아기가 너무 작고 말라서 마음이 아프고 진작에 입양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여전히 작은 체구이지만 목소리가 아주 크고 힘도 세고 찬양과 말씀 암송을 너무 좋아하는 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다섯 명의 아들을 키우며 바쁘게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울고 웃고 화내고 떠들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주 2018년 봄 마트에서 장을 보며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금 4장 4절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누가 보금 4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니냐 한참 마트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엇일까 뭘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는데 누가 보금 4장 7절 말씀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나도 이전엔 그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찾아주길 애타게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는 것일까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는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머리와 마음이 복잡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양기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며 입양의 날 행사나 입양가정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던 분입니다 입양자주모임 참석을 부탁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입양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어머니 이미 많이 하셨잖아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요 하시면서 다른 입양기간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양벽이 너무 높고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라도 더 가정을 찾아주어야 하는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입양기간에서 입양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사업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진정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입양기간인가 하는 생각에 다른 기간을 찾아 상담했습니다 역시 아이가 많고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형제가 많은 것이 얼마나 좋은 육아 환경인지 지금까지도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아이들을 잘 키워왔다고 열심히 1시간 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안된다는데요 어쩌죠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아기가 내가 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방 찾으면 잃은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당근마켓에 아기를 올린 엄마를 보면서 처음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곧 그 엄마의 그런 행동이 우리나라의 입양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입양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기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은 아기 엄마를 생각하면 안타까웠습니다 주위에 함께 이야기해주고 울어주고 고민해줄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입양기간의 계속된 거절에도 기도하며 입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우리 집 근처에 보육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도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입양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도 아직 한 번도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보다 두 살 어린 2017년 남자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양이 가능한 아기가 몇 명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2017년 12월생 남자아기를 입양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상담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서류 준비와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데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준비를 다 끝내고 아기를 처음 만나러 가던 날 여러 번 놀랐습니다 첫째 아기가 남편과 너무 닮아서 놀랐습니다 둘째 9개월이나 된 아기가 낯을 가리지 않고 내 품에 안긴 채 스르렛 잠이 들어 버려서 놀랐습니다 셋째 잠든 아기를 방에 눕히러 갔더니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우르르 기어 나오며 나를 쳐다보는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너무 놀랐습니다 보육원에는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현재 가정이 불완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가정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를 맡겨놓고 데려가거나 키울 의사가 없으면서도 입양 보내는 번거로움이 싫어서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마냥 아이를 기다리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보육원 아이들은 생활지도자분들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아이들은 엄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저는 엄마는 아이에게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아기를 보러 매일 보육원에 갈 때 어떤 여자아이가 제게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젊은 여자는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엄마가 교대로 오고 이번엔 우리 방 엄마였는데 다음번엔 다른 방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자라면서 가정을 갖는 것이 소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갖게 되는 당연히 갖게 되는 부모인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소원이라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보육원 주위에 우뚝 선 많은 십자가들을 보며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내 가까이 있었는데 왜 진작 찾지 못했나 하는 마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자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양자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육원에서 만난 우리 여섯째는 첫째와 띠동갑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베이비박스에 맡겨졌고 아는 것이라고 생년월일 이름 두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막내는 다섯 형들을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네 살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은 생모에 대해 또 출생환경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데 막내는 그렇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사랑합니다 저는 연약한 경건 시간 주신 것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게 맡기신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로 키우려고 하니 육아가 육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맡기신 분의 말씀대로 양육하니 쉽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날마다 맡은 자로서 충성만 구할 뿐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입양과 출산으로 믿음을 전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하나 이상씩 입양을 해서 더 이상 부모와 가정이 없어서 슬프거나 아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셋째 아들과 같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 아들은 어렸을 때 생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생모가 미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그런데 rel 하실 아들 poder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하나의 역사에 주셨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생명 주심도 감사한데 저에게 또 귀한 생명을 맡겨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주님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셋째 아들이 늦은 시간이지만 찬양을 나누고자 준비해왔거든요. 함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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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ngelcom 자문에 positives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네 내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자랑 중에 나를 대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내부는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정국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네 내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자랑 중에 나를 대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내부는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정국 되시네 내 노래 나의 영화 자유 내 노래 내 노래 너무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앵코로나마 다음번에 또 오실 때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하는 우리 영상을 보면서도 많이 감동이 됐는데 그 8, 19 다 나온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8, 19 다 나온 아까 영상 중에서 8, 19 다 나온 장면을 좀 올려주고 우리가 이 가지고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앉아서 보시는 분들 또 지난번에 봤더니 우리 백 기자님은 침대에 누워서 보다가 벌쩍벌쩍 깬다 그랬는데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까 사진 전 가족 나와 있는 사진 올려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이 가족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 많은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아이들 입양하고 축복하고 키우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영광스럽게 키우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온 가족 나와 있는 걸로 해주세요 아까 첫 번째 장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사진 다 좀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핸드폰 보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 한 손으로 여러분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우리 온 가족을 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보고 감사하고 은혜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입양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입양하십시다 그리고 혼자 입양이 어려우면 우리 보육원에 가서 아까 엄마 얘기 나왔는데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시간 어떤 분은 5시간 내고 어떤 분은 10시간 내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 모든 사회를 위해 선포합시다 낙태하지 말고 출산하세요 우리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또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이 어려운 우리 미혼모들은 임산부들은 우리가 피난처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모시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정말 모든 아이 잘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입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보육원에 가서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태아를 살리면 태아가 살면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태아가 살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또 이로써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고 앞으로 이 가정이 널리 많이 회자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미아 집사님은 귀한 간증문 그렇게 또 많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간증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이 글도 우리 월간지저쌈이 월간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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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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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미안 집사님과 우리 셋째 아들 우리 앞으로 좀 모시고 다같이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다 함께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 번 다같이 박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 보시면서도 외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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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낙태반대 또 태아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왔는데 52인 니에미아 우리 철야기도회 우리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낙태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앞서 행했던 분들이 좀 모시면서 얘기를 듣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도 같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11월 1일은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대표이신 이봉화 대표님 보건복지부 차관도 여기 마셨고 지금 또 교수로도 활동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온몸을 들여서 지금 이 낙태법 개정안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애쓰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또 정말 낙태를 막아서고 태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특강을 해 주실 거고 11월 4일은 전국 입양연대 오창화 대표님 오셔서 동일하게 입양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 오셔서 간증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 11월 6일은 베이비박스로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회자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이종랑 목사님 오셔서 정말 이렇게 낙태반대와 태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간증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미야 집사님 이 간증을 필두로 해서 이어서 쭉 11월 1일 주일 11월 4일 수요일 11월 6일 이제 금요일 이어서 쭉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낙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운동으로 펼쳐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성벽이 무너진 게 보일 텐데 우리나라에 성벽이 무너진 것 중에서 매우 심각하게 무너진 한 영역이 이 낙태입니다 그리고 태아를 죽이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낙태를 막는다는 것은 아이의 출산에 돕는 거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김미야 집사님도 참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알고 이렇게 귀하게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유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에미야 52일 철학기도가 끝나면서 한국의 이 낙태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성벽이 수축되기하여 주옵사서 또 오늘 이 김미야 집사님 간증에 이어서 11월 1일 이봉화 우리 대표님의 간증과 말씀 11월 4일 우리도 전국 이방인연대 대표이신 오창화 대표님의 간증과 말씀 그리고 11월 6일 베이비박스 이종랑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사서 내가 듣고 제목 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정말 성김이 되어서 한국교회로 번져가게 하여 주옵사서 그래서 이 대하살리는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사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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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낙태제 유지 절충안 검토 중 처벌 폐지 주수 완화 고려 정부의 낙태제 유지 입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상 낙태제 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되 모자보건법에 최소한의 주수 제한을 담는 형식을 고려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오늘 조만간 발의되는 박주민 의원안을 정부안 등과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해온 낙태제의 특성상 당론 발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임위 심사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 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처벌 조항은 존치해 평소 여성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제는 모두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수준의 기준을 담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이 낙태제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다며 낙태제의 비범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건강권, 폐하의 생명권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신 중단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임신 중단 의사 확인 등 절차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와 이외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와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곧 법안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14주까지 허용 규정에 14주와 14주 1일이 뭐가 다르냐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준과 처벌 대상을 놓고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정부안에 맞대응하는 취지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신 중단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 조류 언론들을 보면 이렇게 낙태제 완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만 계속 내고 있고 수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피력하고 또 피켓을 들어도 1절 거의 대부분을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태아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 정부 개정안은 거의 모든 태아를 다 죽이는 법안입니다. 14주까지 약 98% 아이가 태아들이 보통 낙태수술을 당하는데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각각 논의해서 임산부의 건강을 생각해서 10주가 임산부의 건강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논의도 되지 않고 전혀 이번 정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발표된 뉴스입니다. 뭘 근거로 14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10주 이전에 낙태가 행해지고 있고 10주가 넘어가면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서로 피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이렇게 다 죽이는 법안에 만들어 놓고도 그걸 또 못 참겠다고 여기 나오는 박모 의원, 권모 의원 이런 사람들은 낙태수 다 비범죄라고 하는데 그럼 다 큰아이 죽이는 게 그게 멀쩡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이런 것만 내보내고 이 반대에 대해서 하는 의견들은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여럿무리를 계속해서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천주교는 추경염도 성명서를 내고 주교들도 공동성명서를 다 8월 달부터 내는데 한국교회는 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말이 없어요. 그나마 감사한 게 지난 10월 20일 날 고신총회에서 이 낙태는 살인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방관했던 것들 또 산하 제안 때문에 정부 시책에 따라 수없이 낙태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선포한다. 그리고 11월 8일 날 전국 고신교회는 헌금을 하는데 그것이 미혼무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다 퍼져나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런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우리가 하나의 배에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낙태법 우리가 보기에 정말 눈 가리고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으로 저렇게 거의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견딜 수 없다고 그것마저 다 비범죄화하겠다고 저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을 치우고 있고 반대 목소리는 언론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조국의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이고 한국교회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태를 수없이 자행하며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낙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죄악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용서에 주옵소서 그리고 최선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우리 낙태법 개정안 만들기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번 일을 계기로 옛날에 법이 있어도 수없이 낙태했는데 이제는 낙태가 이렇게 상당 많은 부분에 합법적으로 허용되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낙태 안하기 운동 생명 살리기 운동 하면서 이 나라가 더 생명 살리는 나라로 바뀌고 이제는 복을 받는 나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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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